거..지? 진짜 손해배상 그렇지만 엉망감을 줘도 모자라 동네방네 떠들고 소송에서 받아내려다가 갔어요? 네 아니 지금 진짜 거짓새끼처럼 이렇게 누군데 어? 내가 이렇게 하면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유리는 어때? 했을 때 그다음 동작이 저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... 부겁다 부겁다 그 생각마다 안 먹었어? 안 먹었어? 유리야 널 너무 시험체로 쓰는 거 같아서 참 미안한데 잠깐만 아이 추워하는데 왜 이렇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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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봤으면 봤으면 해줄게 그거는 알아서 해줄게 김유리 눈 감아 아무 생각하지마 나이스 곧 여기 너 충분히 먹어요 So pretty 유리코 기본